하나님 말씀은 10편 57편 1절입니다 10편 57편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편 57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56편과 마찬가지로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요 자신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믹담이란 금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6편도 그렇고 또 57편도 금원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원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해서요 굴에 숨어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56편 9절에 보면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아멘 내가 아래는 날에 다윗이 기도하는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문제될 것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될 것 없다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앞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만 되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의 날개의 그늘이 필요한 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날개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본 문제 가운데 있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삶의 문제들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요 백성들을 돌보는 것은 뒷전이고 오직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해 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쫓김을 당하던 다윗은요 마땅히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하루하루는 힘들고 고달픈 나날이었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윗의 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흑암의 세력은 지금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헤븐니 블레싱을 누리지 못하도록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흑암의 그늘은 계속해서 우리를 덮치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흑암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포소서 내게 은혜를 베포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과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 군사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포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사울의 이 공격 하나님께서 무료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문제 가운데 가둬두고요 헤븐니 블레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비밀 중에 비밀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매주일 주시는 강단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되면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은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동굴에 피해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피신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사울이 들이닥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동굴에 피해 있다고 할지라도 사울이 언제 닥쳐서 나를 나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요 주의 날개 그늘을 구하는 그런 시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공격해오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은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질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생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또 이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이 재앙에서 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날 때까지 하루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다 지날 때까지 정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의 날개 그늘을 누리는 법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갔어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주의 날개 그늘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될 줄 압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확정이란 말은요 확실하고 틀림없이 정했다는 의미잖아요 다윗은 무엇에 대한 확정을 했습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했던 거예요 확실히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이 사울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어떤 사건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처럼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온종일토록 정시로 무시로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잠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내가 새벽을 깨울지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요 주의 날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날개를 누리는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피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절엔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기에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어두컴컴한 이 굴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공격이 눈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해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새벽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 새벽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시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읽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가장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평안한 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환란 날에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신을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평안할 때도 행복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늘 기도하는 24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인자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자신 하나님이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윗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의 날개로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좀 더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 미석으로 그리고